이제 오늘 개막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으로 조금 분위기를 띄워볼까 합니다. To live in up the mood and for your entertainment, we've just prepared the kangaro's lateral stage. 오늘 이번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손님이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There will be the very special guest that came to kangaro's late this event. He played with our heart strings and Korean music programs named PRODUCE 101 season 2. PRODUCE 101 season 2에서 우리들을 굉장히 설레게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수 성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리입니다. 먼저 가수니까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고 인사를 시작해야겠죠? 네, 음악 주세요. 이 세상은 내겐 죽는다 내가 살던 마음은 죽는다 네 날개를 찾을 수 있도록 아니 이곳을 할 수 있도록 늘 알려주고 싶던 네게 말해주고 싶던 온종일 온종일 널 바라면보다 가끔은 웃는 네 모습이 즐기는 한 것 같았나 네 신아 아프진 않은 걸까 아픈데 아닌 척하는 걸까 너와 이것은 부르지 않는데 왜 아래에서 원하던 사랑스러운 거야 너와 있는 순간 천사를 본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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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웃음을 줘도 여기는 너 있을 곳이 아닌데 온종일 불안이 하던 온종일 불안이 하던 그 긴 나라서 그 긴 나라서 그 긴 나라서 이 세상은 너를 괴롭힐 거야 네가 지낸 곳과 정답을 줘야 널 온전히 숨길 수 있도록 좋은 것만 할 수 있도록 널 감싸주고 싶어 다시 나 아파주고 싶어 널 바라보면서도 네 생각이 드는 날 가끔한 무포장한 모습에 가슴이 아려와 혹시 지루하지 않는 걸까 널 위해 아는 척하는 걸까 너와 이것은 부르지 않는 듯 왜 아래에서 뭐라든 사랑스러운 거야 너와 있는 순간 천사를 본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라서 너라서 난 웃음을 줘도 여기는 너 있을 곳이 아닌데 온종일 불안이 하던 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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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든 사랑스러운 거야 너와 있는 순간 천사를 본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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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웃음을 줘도 여기는 너 이제 울 곳이 아닌데 온종일 불안이 하던 너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너라서 알아든 사랑스러운 너 너 네 너 너 형 너 형 너 형 형 형 형 형 형 형 감사합니다